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의 열매이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필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게 섞여 있을 거다라는 건데 역사학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 주제이죠. 역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우연우연한 사건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우연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로 드는 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로마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른 설명이고 과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의 예를 들어보자면 물리학에는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위대하신 아이적 뉴턴이 있죠. 뉴턴이 저 중력이론을 만드는데 일살에 따르면 사과나무 밑에 앉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를 생각했을 때 지구의 중력, 지 작용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때 사과가 안 떨어졌다면 뉴턴은 중력이론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농담으로 한 마디 더 하자면 저 나무 밑에 앉아있던 사람이 뉴턴이 아니라 다윈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다윈은 아마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진화론적 이유. 원래 사과는 위로 아래로 다 떨어질 수 있는데 아래로 떨어진 놈만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있어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6500만 년 전에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했습니다. 그 소행성 충돌로 파충류들, 거대 공룡들이 다 멸종을 당하죠. 그런데 그 거대 공룡들이 멸종을 함으로써 땅 속에 숨어 살던 포유류들이 다 나와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고 그중에 인간이 또 진화를 해서 지금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없었다면 지구에 과연 인류가 없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은 뭘 우연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연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일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확률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물리학자들은 대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확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고 해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모든 가능한 상태의 수를 셉니다. 그 와중에 우연에 해당하는 상태의 수를 세요. 그러면 모든 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연의 상태의 수를 전체의 상태의 수로 나누면 그게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굉장히 흔하게 이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가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확률은 정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의 부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관측의 한계로부터 오는데 그 관측의 한계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게 이제 20세기에 밝혀집니다. 그게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은 수의 원자로 돼 있죠. 그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태의 수가 많아요. 자유도가 많고. 그래서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걸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하나하나 원자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 원자 하나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우연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고려해서 과연 우주의 시작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또는 우리의 존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한번 답을 내보려고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물리학이 원하는 거는 이건 우연이야 이러고 끝이면 지금 설명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우연을 필연적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좀 그런 예가 있느냐라고 보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게 DNA의 돌연변이가 이제 요인이 돼서 일어나는데 DNA 돌연변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지 모르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변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통제가 돼서 어느 한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결국 우리 우주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주의 탄생도 굉장히 양자 도약을 통해서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과학적인 설명으로 갖다 붙이려면 결국 이 우연을 필연이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그럴 듯한 게 결국 첫 번째로 적어놓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는 뜻인데 이걸 극복하는 방안이 뭐냐 잘 보시면 저기 우연이 필연이 되려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애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전략들이죠. 배우자, 이성을 꼬시는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원하시잖아요. 제 만남을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첫 번째로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 적은 확률을 극복할 만큼 많은 시행을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우주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게 현재 굉장히 그럴 듯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지만 모든 가능한 가능성을 다 실현해봐서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로 내가 제대로 연구를 하든지 관측을 해가지고 정보를 다 알아내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알 수 있는 것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온 돌연변이의 무작위한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저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우연을 넘어가지고 과연 물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냐 쉽지는 않겠지만 물리학자는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단순화시켜 보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봐서 나름대로 설명이 되면 됩니다. 다는 물론 설명을 못할 거예요. 뭘 설명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을 전기 오븐에 넣고 구웠을 때 어떤 순서로 익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렇게 모델을 해서 하면 대충 맞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주론도 결국 비슷합니다.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끄집어내서 그게 이제 많은 그 안에서는 수많은 우연들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도 이런 굉장히 단순한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다고 사실 이 팽창 위에 굉장히 작은 요동들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동들도 사실은 다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론 가지고는 예를 들어 어디에 별이 생기고 어디에 지구가 생길 거다라는 걸 예측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생기고 어딘가에는 인간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물리법칙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 어떻게 필연이 되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확률이 작다는 점에서 정말 우연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이 우주라는 게 이렇토록 많다면 우리와 같은 모습의 우주도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필연처럼 느껴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영재 교수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제가 한 20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쉬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자는 연구를 20, 30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해결책은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고요. 다 나름의 이론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제외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더 훌륭한 설명이 나와서 역시 이런 거였어 하고 우리를 다 비웃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이 전반적인 취지는 현재의 가장 최첨단의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 정도다라는 걸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중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라는 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필진 교수님과 같은 초근 이론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라는 게 있고 김상욱 교수님과 같은 양자역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스테그마크가 말하는 우주가 결국 수다 이런 다중우주의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칼로 로벨리 같은 양자중력이론학자들이 말하는 다중우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헷갈리법도 한데 이 차이를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행히 최근에 막스테그마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다중우주를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개의 레벨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레벨 1, 2, 3, 4 이렇게 그런데 레벨 1 다중우주는 뭐냐 하면 우주가 여러 개 생기는데 그 각각의 우주가 다 똑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는 똑같은 우주들이 여러 개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레벨 2는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우주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각 우주마다 물리법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수들이 다르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우주 상수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우주가 많이 생겨난다 하는 거고 레벨 3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관측하면 관측 결과에 따라서 우주가 계속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관측이 예를 들어 우주 상수를 관측하면 우주 상수가 다른 우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우주가 생긴다라는 거고 레벨 4는 정말 약간 무지막지한데 심지어 이런 걸 다 넘어서 수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른 다양한 우주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중우주의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한 게 있는가 하면 브라이언 그린 같은 사람은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다중우주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분류했는데 예를 들면 급행창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 급행창 이론 중에도 보면 급행창이 한 군데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급행창이 계속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끊임없이 급행창이 일어나고 어디는 급행창이 끝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옛날 급행창 이론에서는 레벨 1 우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촉근이론 같은 게 들어오면서 촉근이론에 급행창이 일어나면 촉근이론은 굉장히 그 진공 상태가 다양해서 그 진공마다 다 우주가 상수들이 다르고 해서 레벨 2의 다중우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생각하는데 다중우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가능성이 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중우주라는 거를 여러 레벨로 나눠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에서 그나마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다중우주 이론이 있다면 한 레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에게는 다중우주 얘기와 인류 원리 얘기는 약간 그 금기시되는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요새 저 사람이 연구하기가 싫어졌나 보다. 약간 그런 반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촉근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다중우주를 가장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촉근이론이 다양한 진공상태들이 다 구현되고 이론을 통해서 인류 원리 같은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그중에 선호하는 걸 물으라 그런다면 저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촉근이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아직은 모르는 양자중력 이론이 있어서 그 양자중력 이론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뿅 하고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시나리오에. 그럼 그 각각의 우주가 다 레벨2 다중우주로 레벨3,4 넘어가면 제 머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레벨2를 만들어서 그냥 현재 이런 예를 들어서 우주상수, 힉스 질량 이런 걸 대충 저걸로 설명하고 만족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학빈 교수님 레벨2 꼽아주셨는데 김형재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대학원 양자역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측정을 하면 존재하던 파동함수가 붕괴를 한다고 하는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계산을 하고 현실적인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하면 파동함수가 붕괴하냐 하는 그 부분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얻어낸 다른 과정이 필요 없는 설명이 다세계해서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세계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와인버그라고 표준 모형을 창시하신 분이 양자역학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 교과서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양자역학은 다윈 이전의 생물학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다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윈 이전의 생물학이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포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윈 이후에 와서야 제대로 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 설명을 들으면 아 이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중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점이기도 한데요.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용도 교수님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인터뷰에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과학 교양서적에 나와 있는 우주의 나이 138억 년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크기 465억 년 이런 거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강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우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존재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죠. 그러면 과연 그게 유한할지 무한할지 정말 크기가 얼마일지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우주의 모양이 어떠냐. 그런데 그 모양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작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이 이렇게 반복된다거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관측된 결과들은 적어도 관측 가능한 크기보다는 우주가 더 크다. 그게 사실이고 정말 무한하냐 유한하냐 우주의 경계가 절벽이냐 벽이냐 그 바깥에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은 제 머릿속에는 사실 우리 우주랑 거의 똑같은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 이렇게 있잖아 라고 보여줄 수는 없는 우주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박창범 교수님께서는 이 표준 모형의 우주는 무한하다 그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무한한 건가요? 그럼 유한한 건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빅뱅 모형이라는 게 우리 우주에 대한 모형인데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주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전 우주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를 보는 거고 그 우주에 대한 모형을 세우는데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형을 처음에 세울 때는 일단 무한한 걸로 놔요. 그렇게 해서 그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게 유한할 때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김영도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관측을 해봐서 유한하다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측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다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이게 그 모형이 생각한 대로 무한한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지난주에 말씀하신 의미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그 크기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 패널토이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중우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다중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표현을 중간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관측한다거나 증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급행창이 맞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보다 한참 벗어난 곳까지 2.7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했던 그런 우주의 영역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길 벗어나서도 한참 더 가야 다른 어떤 우주가 있는지를 알아낼 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강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같으면 표준모형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런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꼭 다른 우주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우주에 있다면 우리한테는 암흑원자가 암흑양성자와 암흑전자의 결합으로 있고 거기에 또 암흑광자가 지나다니고 암흑중성미자가 다니고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째로 결국은 암흑물질 아니면 암흑복사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암흑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입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암흑세계에서 우리를 봤을 때 이 많은 구성들이 결국은 그냥 그쪽에서는 암흑몰로 보일 텐데 똑같은 이유로 그 암흑의 세계에도 굉장히 복잡 대단한 구조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암흑복사가 존재한다는 걸 측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우주론적인 측정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이런 경우의 확률이 높겠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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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